려독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7월 7일이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다리던 AMD의 신제품 젠2의 출시날입니다 오늘부터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내일부터 다나와 등 이런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아마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 생각에 3600이 가장 많은 분들한테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3600의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3600의 성능 테스트를 해봅시다 3600의 성능 테密 Floyd 3700의 성능 테스트를 해 diabessa 진행 톱 virgin damit 또 19 noticed that have better results 충직ize 물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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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r 1600의 성능 테스트를 identify 3600의 성능 카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윈도우 10 1903 버전 업데이트 후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성능 테스트가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게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봤어요. 바로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라이젠5 3600의 성능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만큼의 성능이 나왔는지 의견을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320, 450, 470, 570 보드들에서 각각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